안녕하세요. GM소리입니다. 2017년의 시작은 메이플스토리 비욘드와 함께 놀라운 겨울, 원더민터를 보내보아요. 메이플스토리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GM소리와 함께 알아보아요. 새로운 능력에 눈을 뜨다! 전 직업, 신규 5차 스킬 추가! 직업별 신규 5차 스킬과 직업군 공통 스킬이 추가되었어요. 더욱 진화된 힘을 느낄 수 있는 5차 스킬을 사용하며 사냥을 즐겨보세요. 악몽의 지배자! 보스 루시드 하드 모드 추가! 루시드의 마지막 악몽에서 깨어나라! 하드 루시드를 처치하고 레일런을 구해주세요! 과연 그녀에게 도전할 용사님은 누구? 더 쉽고 재밌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1부 테마 던전이 개선됩니다! 더 많아진 몬스터! 쉬워진 퀘스트! 이용 레벨 변경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방문해보세요! 비욘드 코인! 많이 모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젠 비욘드 코인샵으로 달려갈 시간!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 비욘드 코인샵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해보세요! 귀엽고 멋지고 강력한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라떼와 함께라면 한겨울에도 따뜻할 거예요! 라떼삼총사 겨울을 부탁해! 추운 겨울 따뜻한 라떼를 만들어주세요! 라떼를 완성시킬 때마다 경험치와 매속 비욘드 코인이 쏟아진다! 라떼를 많이 많이 만들수록 더욱 특별한 아이템도 가질 수 있답니다! 올겨울 특별한 이벤트 몬스터를 수집해보세요! 한겨울의 몬스터 컬렉션! 기간 한정! 메이플월드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벤트 몬스터를 수집해보세요! 몬스터를 수집만 해도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컬렉션을 완성하면 더욱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둘러주세요! B-R-N-G-O 다시 돌아온 백인 빙고! 함께 즐겨요! 초대장을 클릭하여 빙고 맵으로 보고 싱! 백명 중 가장 먼저 빙고를 만드는 용사님은 누가 될까요? 빙고도 즐기고 비욘드 코인도 받아가세요! 더욱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방법! 비욘드 주말 이벤트! 매주 토요일마다 달라지는 특별한 혜택을 만끽해보세요! 비욘드 코인샵 할인 혜택까지! 주말에도 만나요, 용사님! 1월! 프리미엄 PC방 혜택을 누릴 시간! 매일매일 접속만으로도 선물을 받아가고 최대 90시간 무적 접속시간을 달성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아이템들을 받아보세요! 선착순 만 명의 용사님께는 3만 넥슨 캐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린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죠? 다양하고 신나는 업데이트들이 준비된 1월 5일! 꼭 웨이플월드로 방문해 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고맙습니다!